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준비한 것은 짬뽕이 되겠는데요 아 안되겠다 어 이것도 안뚤리는데 아 아 보여주겠습니다 아 아 요렇게 됐지요 아 아 특별 손님 아 아 오케이 아 아멘 아멘 주먹밥 주먹밥 마르시 바삭 acceler acts 마 이거 정말 괜찮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뭐야. 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글쎄요. 몇 개 짜리나 사줘봐. 몇 개 짜리나 사줘봐. 몇 개 짜리나 사줘봐. 몇 개 짬뽕 가격을 몰라요. 제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. 몇 개 짜리나 사줘봐. 몇 개 짜리나 사줘봐. 아 근데 그게 좀 너무 없다 해산물 같은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음 한 그릇 빼다 되죠 아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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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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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산물이 너무 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얘기하는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